정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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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기다려! 할 말 있어! 어? 브레이크! 정민아 혹시 나 기억나? 너랑 같은 반인데 기억 안 난다고 몇 번을 말해! 너같이 못생긴 애는 기억나도 안 난다고 할 거야! 나 너 짝꿍인데 진짜 기억 안 나? 내일 당장 학교가서 짝꿍 바꿔달라고 해야겠다! 아냐 아냐 정민아 그럴 필요 없어!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! 역시 정민이는 목소리가 매력이야! 정민아 혹시 크리스마스에 너 약속 있니? 지금 7월 달인데 무슨 크리스마스 타령을 하고 있어? 어? 혹시 크리스마스에 약속 없으면 너 내가 지금 호구 저스러워 보여? 아냐 아냐 절대 아냐 진정해! 그럼 죽을 때까지 말 거짓말! 어... 어... 히히 완전히 맛이 가버렸군 확실히 트라우마로 남겨야겠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! 뭔데 뭔데? 너 내 이름 부르고 싶니? 당연하지! 그럼 불러! 대신 부를 때마다 싸다고 한 대씩 맞는 거야! 어? 무슨 소리야 정민아! 아악! 아악! 어? 얘들아! 아우 진짜 아파! 아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 저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너 귀를 날려버렸어요! 뭐? 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사실이니? 아뇨 선생님! 그게 아니라요! 히히히히! 꼴 좋다! 정민아 미안해! 두 번 다시 안 부를게! 정민아! 쟤 퇴학시킬까? 만세! 선생님 고마워!